안녕하세요. 강원시벨스와 원조청룡관이 주최하는 특별한 공개방송 숨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성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. 우리 성은 뭐 다른 거 없고 오직 기도입니다. 내 삶의 너무나 큰 축복이다.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.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.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내가 요금치 아니하리 Please will be at me. 감사합니다.